손실이 두려워서 손절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수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 같은 걸 사셔야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준을 갖다가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손실 크게 나지 않고 수익도 5에서 10%잖아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뭐냐 트레이딩이라는 말 자체는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 짧은 시간 한마디로 길지 않은 시간이죠. 주식을 보유하는 거고 짧은 시간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바로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린 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돌파 매매 같은 거 여러분들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께서는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이런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돌파 매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을 그리고 눌림 역시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에 들어가는 그런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아니면 내려올 때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것을 돌파와 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과 극이죠. 하나는 저점 매수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돌파하는 저항자리에서 올라가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법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이 정글과 같은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 기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듣고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고 정말 최고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일단 오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5 to 5라는 기법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이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일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이 오일선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오일선 매매에서 제가 하나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림목을 베이스로 잡고 돌파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매매 방식은 종가에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장 마칠 때쯤 돼서 한 3시에서 한 3시 30분 사이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들을 좀 추려보시고 거기서 오일선 돌파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려내 놓으시고 기존에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해두신 게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출연 온 종목들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에 맞게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낸다 하면 3시 한 30분, 종가 매수라는 거는 이제 장 마칠 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시 19분이 되면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동시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동시효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주문을 낸다든지 특정 가격대를 정하셔도 되는데 확실하게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럼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되면 30분에 종가가 결정되는 그 가격대에 여러분들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계좌에 탁 주식이 이렇게 꽂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다, 종가 매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장중에 주가는 많이 움직여요. 등락폭이 많습니다. 그런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종가에 사서 다음날 장 초반에 아니면 며칠 정도 지켜보고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 to 5라고 했는데 5 to 5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5 to 5냐?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뭐 골든크로스 나오는 매매 방식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5일선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5일선 돌파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고 두 번을 매수를 합니다. 5일선 돌파한 당일날 종가에 한 번 그리고 다음날 시세가 바로 나오면 우리는 수익을 챙기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고 은봉으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 종가, 다음날 종가에 한 번 더 이렇게 매수를 한다.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최대 보유기간은 5일입니다. 5일 이상 종목을 더 끌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5일이면 딱 일주일이죠. 일주일 딱 끌고 가서 우리는 목표 수익을 5에서 10%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도 두 번을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to-5 활용 방법인데 5일선 돌파 종목 1차로 아까 종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종가에 이렇게 5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날 종가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날 시세가 5% 이상 나오는 시점에 매도를 그냥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종가에 샀는데 다음날 5% 도달하면 아침에 아니면 장중에 아니면 종가나 해서 체결이 되겠죠. 5%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거고 바로. 그러면 절반밖에 못 산 게 되는데 나머지 두 번 매수한다 하지 않았냐. 두 번째 매수는 없는 게 좋습니다. 사자마자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항상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날 조정 시의 종가에 2차 매수입니다. 이날 5일선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는데 저항을 돌파하면 대부분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눌림이 나오는데 은봉으로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날 종가에 한 번 사고 이날 종가에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천만 원. 그러면 이날 종가에 500만 원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날 종가에 500만 원을 산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 투자금이 천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이 단기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금액이 천만 원일 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이 방법으로 처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익숙해질 때까지는 충분히 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날 조정시 2차 매수한다 얘기 드렸고 그러면 5거래일 이내에 시세 분출이 5%의 절반 매도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이 올선을 돌파한 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 다음날 이날부터 이날이 1일입니다. 1일, 1일, 다음날 캔들이 2일, 다음날 캔들이 3일 이렇게 카운팅을 해서 5일째 되는 날 주가가 내 매수가보다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거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매매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3일 이내도 이렇게 테스트를 백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5일 이내가 가장 적합하더라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5일을 그냥 주가가 하염없이 빠져도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5일 이내 시세 분출이 시세 분출 시 여기서 이제 5%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일 날 종가에 매수를 하고 2일 날 또 매수가 보다 아래로 내려왔을 때 2차 매수를 하고 3일 날 매수가 보다 5% 수익권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종목 예를 들어서 5%, 5%, 10%를 매수를 했다고 하면 5%는 5% 수익 나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5%만 들고 이틀을 더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틀 뒤에 아니면 이틀 안에 매수가 대비 10%가 오게 되면 나머지 절반도 정리를 한다.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매매 방식에. 그래서 이대로 일단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을 잘 잡았다 하시면 좀 더 보셔도 되고 그 분할 매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졌을 때 유두리께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거래일 이내에 1차 매도 후 10%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 시에 5% 수익권 매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을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고 다음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종가에 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이 한 이 정도가 되는데 1차 매도 5%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일 동안 이제 한 5%만 더 올라가면 목표가 10% 도달해서 우리가 전략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8% 도달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익절가를 정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5% 여기서 5% 비중을 해서 1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1차 목표가 수익권 수익권 5% 도달했을 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7% 8% 9% 갔는데 10% 도달이 안 해요. 내가 딱 걸어놨는데 그러면 그 종목이 만약 빠져내려온다. 빠져내려오는데 내가 처음에 1차적으로 수익권 5%대를 터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권에서 일단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 저는 5% 수익 챙기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5% 떼서 딱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해서 지켜보다가 아 0 아니다. 그러면 절대 내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게는 두지 않습니다. 본전에라도 나머지 절반은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기간은 일단 5일 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5일 기간 안에 수익이 나면 땡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을 활용한 데 있어서 그냥 5일선 돌파하는 종목 아무거나 산다 안 되겠죠. 당연히 21선의 추세가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5일선과 5선과 20선을 활용을 한다고 했어요. 21선을 5일선을 돌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21선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21선의 방향이 어디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동평균선을 딱 봤는데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21선은 무조건 상승 흐름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5일선은 5일선이 이렇게 있고 5일선을 돌파를 했는데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해당사항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5일선 돌파하는 매매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딱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여기 보시면 강한 상승 파동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5일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한 종목이다. 이렇게 파동이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들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흐름을 보이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올 때도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앞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파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다만 이 5파 상승이 나왔거나 주가가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올랐다.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필기구 꺼내서 적으셔야 됩니다. 꼭 적으셔야 돼요. 외우시던지 적으시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PPT에 안 적어놓은 그런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적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법의 100%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체험방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들을 쭉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대략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68%에서 74% 정도 사이에 승률을 보여주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한 80% 정도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냐라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기법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시간에 알려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테마들 새롭게 탄생한 테마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관심 종목에 이쁘게 정리를 해두셨다가 그런 종목들이 울선 이하로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하면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샵 0082 이주현 이렇게 딱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거 해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률 승률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평생 가져갈 게 아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가져갈 게 아니라면 손절이라는 부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은 멀쩡하고 좋은데 삼성전자 얼마나 멀쩡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종목을 물론 긴 관점으로 보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을 한 10%로 잡아놨다고 하면 거기서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시간 손절이 있습니다. 5일 이상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5일 이내에 시세가 나오면 판다라는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5일이 지났는데 내가 손실권이야. 하루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1차 매수한 당일 저점을 이탈할 시에는 전량 손절입니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지저항이라든지 거래량 캔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런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워낙 심플하게 잡아놨고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파동을 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전략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간단한 제가 처음에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만들었던 그 기준대로 설명을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로 우리가 딱 매수한 날 그러니까 1차 매수한 날이 뭐예요? 5일 입평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캔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이다. 다음 날 은봉이 떨어져서 2차 매수를 했어요. 2차 매수해서 1차 2차 매수를 했고 평단이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서 한 번 샀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을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손실이 두려워서 손절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수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 같은 걸 사셔야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손실이 크게 나지 않고 수익도 5에서 10%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확률 높은 매매로 꾸준하게 수익을 수익이 낫다 손실이 낫다 수익이 낫다 손실이 낫다 하겠지만 꾸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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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